박카스와 명지대학교입니다. 김기성, 최윤호, 정홍주, 하재필 선수가 나섰고요. 박카스와 명지대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. 일단 명지대가 공격을 펼치고 있고요. 아 잘 잡았네요. 지금 명지대가 파울을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. 맞습니다. 딱 봐도 안 들어갔습니다. 확실히 템포가 빨라졌거든요. 지금 박카스가 적지안에 고전합니다. 두적이기 때문에 저때는 리바운더가 되는 거거든요. 특별 시도했는데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나왔네요. 스텝백 두 점. 18끝 17입니다. 한 점 쳐. 덩크 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실수로 한 번씩. 그러면서 하재필 명지대 신뢰같은 희망을 살릴 수 있을지. 오 들어봤어요 동점. 동점입니다 동점. 하재필 선수가 결국. 아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요. 한 점과 두 점이 남은 것에 대한 차이가 좀 많죠.